야! 비용하라! 너희들 왜 이러어? 너희들 하나도 되겠니? 아, 이 철수는 진짜 뭐 괜찮더라. 아! 막장으로! 아이 새끼들. 깜짝이야! 아, 한 잘 맞네! 야,immer. 바이러스, 바다! 아,파! 앗! 뺐다 해. 아 아파? 아파 냄새? 어디 아파? 야 야 야 야 와 야 이렇게 봤네 와 야 어플만 하네 심하다 방금 뭐 한 거야? 카메라 오라고 그런 거야? 아 피 묻었네 어우 씨 이게 패스 이거 배구공이야? 어 비용어라 비용어라 뭐야 왜 이렇게 재미없어 농장하는 거 왜 안 반기냐 그냥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뭐야 이것도 내가 사 넓은 집으로 있다가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왔다 대박 대박 아니 잠깐만 먹을 거만 가지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그냥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왔어 근데 네 이거 사러 왔어? 사러 왔어? 사러 왔어? 가 그럼 이제 야 이거 봐 뭐야 와 대박이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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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삼겸사 오늘 파티하겠다 레전더리오블리 레전드 이거 먹어도 되죠? 손님이 만든다 아니 우순이가 사온 건데 먹을 거만 같이 뭐야 뭐야 우순이 뭐야 뭐야 자 그러면 준비하자 오케이 자 우순이 이제 저 빡세게 준비 좀 시킬게 내가 어서 이제 불 피우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줄게 이리 와봐 아 뭐 시골생활 알아? 겁나 짜증나네 시골 알아? 이게 원래 시골은 원래 외대에서 온 사람 그렇게 반기지 않아 시골은 기아님 우리 준비하자 자 우순이 저기 장작 가지고 마당으로 집어 자 장작 아무거나 가져와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하나로 되겠니? 아이 서울 샘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지금 오자마자 뭐야 어어 징징대지 말고 나 징징대는 거 싫어해 어? 우순 성냥이랑 신문지 저 주방 가면 다 있어 어 빨리 가져와 아 그 물 신문지랑 성냥이랑 무슨아 쉽지 않다 뭐 가져오라고 그랬지? 네 신문지 가져가야지 성냥이랑 상자 상자는 상자는 무슨 말이야? 상자 저기 저기도 있거든 저기 앞에 저기 어? 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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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동작바람 자 빨리 빨리 서지 놀러 그냥 자 폐 야 조격 시작 탈 조격 시작 이걸 폈다고? 아아 조용히 있어 아아 자 앞으로 정리 우양 푹 자 장작 폐기 동작 일단계 팍 장작 폐기 동작 시작 이게 무슨다고? 자 장작 폐기 다시 0점 조절 다시 자 장작 폐기 0점 조절 다시 다시 잠시만요 아니 왜 이거 안 돼 너무 두꺼워 열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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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승이 일로 알려줄게 자 일로 와 자 이거를 항상 크로스로 맞아야 돼 크로스로 어 자 넣어봐 자 1번 어떻게 넣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2번 그렇지 그렇지 당연한 걸 왜 가르쳐줘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세워야 돼 세워야 돼 공간이 있어야 돼 거기에 불이 붙어 그래야 안 그러면 너 여기 쉬운 사람들한테 혼나 알아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아니 안 알려줬으면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알아 야 이 망치로 그냥 펴버려 알아 아니야 아니야 뭐 아 시벌터 세구가 이거구나 그렇게 아니 아아 아아 막잖아 길을 나 신문제 나 신문제 어떻게 해야 돼 숨겨야지 와아악 아 읽어야 돼 그거를 알아봤어?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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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불을 여기다 비춰 지펴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이씨 알아? 공기가 통리하네 이게 과학적인 원리야 아아 존나 짜증난다 어우 난 일릉여행이라 그래서 따라왔던데 일릉여행이 어딨어 뭐 자급자들 냉정한 상황에서 야생이랑 똑같다니까 야생 알아? 어제 우리 자다가 불안이 잡았어 알아? 호일 호일 가져와 호일 기름 떨어지니까 그래 그래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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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석지랑 먹을 거 싹 챙겨와봐 어? 아 지금 풀지마 아직 풀지마다 어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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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괴롭힐 사람 한 번 생기니까 텐션이 좀 올라간다 응? 나로는 부족했어? 어 그럼 삐지니까 아무래도 삐진다 하면 삐져 원래 삐진다 하면 삐져 어? 삐진다 하면 삐져 난 아직 여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삐진다 소림 나 이제 짐 풀면 되겠다 짐 푸르래? 빨리 풀고 충격 Winter 세무нова Row 짐을 저쪽 방에다 두는 건가? 왜 왜 이렇게? 야 너 누가 짓길래? 무슨 종류가 이거? 호일이 내가 호일 어딨냐고 찾고 있잖아 호일 찾고 있어 감자 먹어봤어? 감자를 온 걸로 생색을래 감자를 서울에도 있어 감자에다가 먹어봤냐고 뭐 감자에다가 안 먹어봤지 일로 와 너 여기서 어? 누가 꼭 먹어봤어? 야 너 우약국은 어떻게 먹는데? 호일을 갖고 오래 호일이 없어졌네 어떡해? 야 고기 어디 있어? 고기? 여기서 좀 뽑아볼래? 자 한 명씩 봐가지고 먹으러 좀 끓인다 먹을래요? 이동현 꼭 같이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고기는 한 4점만 들고 가서 먹으러 끓으러 하면 돼 여기서 우리끼리 딱 쓴 맛을 보여 야 야 고기 나 조금만 가져간다 어 먹으러 좀 끌게 아 잠깐 넌 냄비 접신래? 희연이 여기 있어봐 나 저 불 봐줘? 네 너무 좋습니다 우선 너무 이제 부린다 연구야 응? 응?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없어 호일호에 가자 나는 촉이 빠른 사람이야 초기를 가져갈까? 초? 후라이팬 눈새끼부터 나와 후라이팬 누가 나오는데 어 저기 계획 계획 짠 새끼부터 나와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자 계획 짠 사람 눈 감고 찍어 하나 눈 감아 눈 감아 하나 둘 셋 우선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일리 와 которая 한번 다 Ganon 소위에 chieden 지금 약간 손이 아닌 것도 있어야지 다음 라면 둘 다 먹어 내가 뭐 먹을까 이것만 먹어야지 저에 있다 어떻게 이거 F급인데 우와 특이 와! 토마트 있다? 우와! 와, 최강이다! 야야야, 돼지들이 만버! 와, 알아? 시벌데도 이렇게 먹은 거야. 고기가, 돼지가 충남에서 잡은 거네, 보니까. 소산에서, 어제. 아니야, 아니야. 친구 뭐, 여기서 싸워. 야, 알아? 뭐야? 이게 시골의 맛이야. 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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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찔려고 이래. 이게 시골의 맛이구나. 거기, 서울 양반들 뭐 알아요? 야, 고기, 올려. 밥 조금, 올려. 이거. 이거 알아? 이게 시골 쌈장이야. 이거 알아? 이거, 울려. 알아? 알아? 나 10분 동안 한 잔 더 못 먹은 거 알아? 저기 뭐야, 김은순이 이리로 와보세요. 자, 짐 검사 한 번 하자. 자, 자. 속쇠 물건들을 다 뺏겼다. 너네들은 뺏겼어? 뺏겼지. 오늘 싹 뺏겼지. 나 우리 핸드폰도 없어. 레츠 고. 전 미리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속쇠 물건이 없어요 많이. 애는 왜 두 개냐? 아, 나 10살 받아서 안 돼있다. 옷밖에 없어. 아아! 아니, 그렇게 까면 안 돼. 네. 다 맞춰보세요. 방금 전까지 피디가 커피 먹고 싶다고 난리쳤거든? 네. 아, 커피 어디 가져왔어? 커피 가져왔어. 커피 가져오면 안 돼? 네. 이건 아니야. 커피가 왜? 속쇠 물건 반납이야. 자, 속쇠 압수할게요. 아니, 커피가 왜 속쇠야. 저기, 주윤영 씨. 우리 못 먹었어. 커피 싹 가져가세요. 아, 개오빠야. 아, 진짜. 아니, 이걸 왜 했냐고. 나 왜 뺏겼어. 왜 왜 했냐고. 작다. 조동아. 루피니 하나 장만했거든. 아, 진짜. 비비도 좋다, 진짜. 거짓. 거짓같은. 야, 너 벨트 뭐야? 야, 너 벨트 뭐야? 아니, 속쇠형 벨트잖아. 아, 너무 멋있어요.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거야? 아, 깎았잖아. 직원 온다 이제 없어. 핸드폰 와 있어, 지갑이랑. 핸드폰을 뺀는다고? 아니, 핸드폰을 뺀는 건 좀 아니지. 전자파 시대에. 비밀번호 뭐야? 아, 자기 XX 소리 왜 쳐. 주식이 떨어진 거 같냐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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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벗어났네, 속쇠형 벨트에서. 아, 떨어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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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세컨대. 야, 너 서울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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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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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순이 이리 와. 우순이 이제 자리 지정해주고. 하이패 자기면서. 누워봐야지. 자, 어떻게든 누워보자. 자, 원래 자리 어디야? 원래 자리 어디야? 현서. 현서 눕고. 제이. 우순아, 이거 선택의 시간이야. 그래. 창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방으로 많이 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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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아니 우승아, 그쪽은 아니고 우승이 이렇게 밑으로 가을으로 날게. 한 번 누워볼래? 한 번 누워볼래? 한 번 누워봐. 여기야? 아 누워봐 누워봐. 우승아 근데 거기 위험하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형이 이제 우리가 원래 바꾸었을 때 이렇게 키거든? 이런 필요 없으면 이렇게 키면 되거든. 거기 잘 괜찮아? 존나 불편한데? 그럼 알았어 알았어. 이 옆으로 와봐 옆으로 와봐. 정도열이 형 내 사이에 한 번 비워줘봐. 그래 둘이 있어. 아니 여기 뜨끈해. 이리로 와봐. 나 방구 마려워. 이렇게 잘해. 방구 마려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잠깐만 가만 있어봐. 우승이 두 개 중에 하나 자리를 굴러. 아니 왜냐면 여자들 사이에서 잘 수는 없잖아. 그치? 너 발 닦아. 아 여기 근데 진짜 근데 이쪽이 제일 뜨거운 소리가 다. 아니 그러니까 방구를 오른쪽으로 밀고 내가 여기서 시작해. 제이 옆으로. 아! 너 제이 옆으로. 너 제이 옆으로 너 둘이야? 아. 아. 제이 옆으로서 잔다는 게 아니라. 어? 왜 이렇게 어떻게 obй줘? 막 장애 arris palabra? 알 explores 뭘 넌.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chances大家 4. 세로는 없고 가로는 젖나봤네? 여기 자 우주 여기 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머리 여기 놓고 한번 연습해보자 그럼 자는 연습 어 얘들아 잘자 잘자 냄새 진짜 너무 나는데? 우주 바꿔! 재열 기동 사이로 바꿔 마지막 기회야 만약에 자다가 얘네들이 잠든 거 같으면 슥 해가지고 제일 옆으로? 하하하하하하 나 손 높네 도장했네? 나 손 높네 그러진 않을게 또 입으로 또 해라 그러지마 잘 지내보자 오케이 냄새와의 전쟁이네 너 샤워도 기동제이랑 같이 해야해 응 너 셋이 같이 해야해 샤워도 한 명씩 하면 돼 이 남녀 나눠서야 아 아 아 아 공기성 나쁜 새끼 진짜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네 으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